런던올림픽 남편이 나는 올림픽 3번이나 나가봤는데 너는 한번도 못 나왔냐는 그런 장난상황으로 얘기도 했었고 자기가 가서 금메달 따왔듯이 리든지주에서도 꼭 메달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응원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하셨군요 신혼 초인데 이렇게 장기간 집을 비우면 많이 서운해도 하셨겠어요?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은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이랑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